김두관 김철원 교수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양 대신에 비판하면 못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우상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박용진 전 의원, 전해철 전 의원 구 친문계 출신 인사들로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거나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탈락되고 배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들이 이번 전당대를 통해서 만약 이재명 체제가 더욱더 굳건이 되면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전략을 풀어나가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새 당대표 최고위원 뽑아야 되거든요 8월에 있습니다 그건 전당대가 민주당의 경우 그런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도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와 같은 맥락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요 이름이 재명인의 마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팬카페 여기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다 글들을 올리고 저 누굽니다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한대요 여기다가 이게 민주당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만든 팬카페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여기에다 지역구민 대상의 의정활동 보고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걸 여기에다 공개하고 보고한답니다 이 팬카페에다가 그럼 여기에는 주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열성 지지층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인데 여기에 뭔가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위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데 다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질문 받고 특별하게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요 다른 내용도 하나 더 보죠 김두관 후보가 또 문제 제기를 또 하나 합니다 내용 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불만 제기를 하네요 뭔가 일정에 대해서 아니 정견 발표 듣지 않고 투표를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견 발표 일정은 뒤쪽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당원 투표가 잡혀있다 그래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듣고 뽑아야지 안 듣고 지금 투표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행 세칙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지난 당대표 선거에도 똑같은 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실무적으로 어떤 지역 대의원 대의다 지역 당원 대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설을 하고 지역별로 잡혀있겠죠 대의원하고 일반 당원의 그러한 선출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간 텀을 두고 미리 투표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관례였고 그리고 정견이라는 것을 사실은 후보별로 찍어서 어떤 문자나 SNS로 당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만 연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주는 그러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시작도 하기 전에 김두관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가 패배해도 룰이 분리해서 내가 지는 것이지 내 실력이 안 돼서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려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거기에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이 다 누주장 찍고 거기에 호소하고 일부 어떤 의원분들은 거기다 의정활동 보고서도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사실 재명인의 마을에 가장 많은 글을 올린 당사자인데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여기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요새는 각종 커뮤니티에도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주당 지지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만 딱 특징 지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글을 게시해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가야지 당원들이 많이 보는 곳이면 다 올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명인의 마을은 조회수가 1,000회에서 2,000회 댓글도 40회에서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다른 커뮤니티는 4만회, 5만회에 댓글도 400글, 500글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의 약간 해명성 설명 같기도 하고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금 3명이죠 3명이 지금 출마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분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에 득표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다 이런 얘기 읽거나 넣었는데 일단 2년 전 상황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좀 비교 좀 해보겠어요 2022년 전당대회 때는요 처음에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 강원식 중도 사태에서 2파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은 77.77% 굉장히 높았어요 이번 전당대회 중 3명의 후보예요 3파전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 저는 앞장서서 그때 당시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보았지만은 30%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당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이다 우리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김두관 지사가 선전해 주기 바랍니다 차지영 교수님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77.77%보다 압승을 하면서 당내의 한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마음을 넣으면 거의 80%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한 민주당을 위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낮춰서 김두관 후보한테도 한 30% 정도 60%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지영 교수님 말씀은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지금 후정선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사실은 엄청나게 강하게 작동되는 이런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저는 득표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80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조금 낮게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상황 좀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